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원들과 함께 순댓국집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달 28일 유튜브에는 한 네티즌이 순댓국집에서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21초짜리 이 영상에서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 간부들과 자신의 운전기사, 수행비사 등과 순댓국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당시 찍은 영상으로 윤석열의 서민적인 모습과 함께 윤석열 힘내라를 외쳐본다고 설명했습니다.